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수혜를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떻게 잘 해주셔야죠 재난지역 해가지고 해주셔야죠 그래요 제가 아침에 개통나면서 말씀드렸는데 안 그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시했다고 하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목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상황을 모두 엄중하게 인식하고 군경을 포함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됩니다 특히 구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에도 또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 상황을 이제 우리가 늘상 있는 곳으로 알고 대처를 해야지 이상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뚫어 고쳐야 됩니다 지난 5월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멜로니 이탈리아 총례는 자국의 홍수 피해가 심각하자 조기 귀국하여 사태 수습을 진두 지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귀국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에스타드 미래 이로는 세트륨의 위주로 이 사태 수습을 신입하여 대한민국이 통째로 물에 잠기는 상황에서 무능한 데다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나 싶습니다.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입니다. 국내에 있어서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 대통령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제 충북 정두고송 대산에 피해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환하기 어려울 만큼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수혜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그런 위로 말했습니다. 막을 수 있던 인재를 결코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성포를 최대한 세포로 주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국가적재난지역에 적극 공격하겠습니다. 배산템 앞으로 어떻게 안전과 관련해서 운영 방법을 개선을 하든지 물 수량 가둘 수 있는 수량이 상당히 적어졌다면 준서를 한번 해야 될 것 같네요. 정부 차원에서 한번 배산된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